기후위기 극복은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습니다. 이는 극단적 정쟁으로 치달은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사실인데요. 기후를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위기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기후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보다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정치권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설 기후특위 설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고무적으로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영입니다.